고구마 먹을까? 고구마? 꽁아 고구마 먹자 이건 꿀고구마야 어때? 냄새 좋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꽁이 손님 다음꺼 고구마 2번이에요 이건 어때요 꽁이씨? 응? 이거야 이거? 이것도 아니야? 아이고 우리 꽁이 까다로운 입만 어떡하면 좋아 다시 한번 맡아봐봐 꿀고구마라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꽁아 그럼 세 번째 고구마 이건 어때?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거야 이거? 이 고구마야? 아니야 자 다음꺼 이건 어때? 응? 고구마 냄새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우리 꽁이는? 응? 엄마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어떤건가? 어떤건가? 꽁아 먹어봐봐 먹어보면 똑같은 고구마야 꽁아 이거 봐봐 응? 냄새만 맡아봐봐 응? 냄새만 맡아봐봐 어때? 이것도 아니야? 고구마는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꽁아 응? 자세히 다시 한번 냄새 맡아봐봐 자 이건 이거야 아까 이거 준건데 이거 아니라며 이제 또 마음에 들었어 우리 꽁이? 많이 무거워 우리 꽁이 많이 무거워 우리 꽁이 아마도 모두 다시 한번 해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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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